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 구독자 2천명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그래서 양주 네드라벨 구독자 2천명 달성 기념 네드라벨 한잔하고 연어 강호. 연어 하나 먹을까요. 노드레산. 1대 15개. 배밀 5개. 총 20개. 오 소리봐. 1번 대회 프리기사 합니다. 빨리 맥주부터 마시고 오늘. 28건. 이제 프리야. 그리고 네네치킨 다리. 닭다리. 닭 날개 세트야. 배달 13건 했습니다. 예. 아 오늘. 어제 실시간 방송하다 남은 네네치킨. 닭다리야. 음.